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선 후보도 챙겨줬는 영원의 영재, 정석진입니다. 누가 또 챙겨줬던가요? 제가 경선 후보 한 번 만났는데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서. 차차기쯤에 대선에 도전하셔야 되는 우석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대선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네. 수출이면 확 나가버립니다. 진짜.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질 줄은 옆에서 멈춰야 됩니다. 물가 얘기 좀 해보죠. 다시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3.1%?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선거에 약간 신경이 팔린 틈을 타가지고 물가가 지금 신상치가 않습니다. 물가가. 그래서 지금 통계청이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2월 달. 3월 달이니까 저번 달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촌철님들이 이제 이거 그냥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만 알아두지 마시고 이 물가 지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잘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이기 때문에 무슨 가격은 아니에요. 지수예요. 지수고. 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 바스켓하고 가중치로 구성이 돼요. 바스켓도 뭐예요. 바스켓은 이제 리스트입니다. 품목 리스트. 그래서 이제 품목 리스트가 정해지고 바스켓이 정해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뭔가 좀 더해나가는 건데 그냥 더하는 건 아니고 가중치로 더해서 적용해가지고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격 지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가격 지수니까 가격을 더하는 겁니다. 가격을. 네. 그래서 이제 바스켓을 일단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우리 그 가계 조사. 통원의 가계 조사. 통계청도 몇 명 날아가고 경제석도 날아가던 통원의 가계 조사. 이 가계 조사가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만들려고 하는 조사예요. 가계들이 어떤 물품을 얼만큼 소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스켓을 확정을 짓는데 이게 이제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mb정부 때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걸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때 그랬던 거. 네. 그건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조금 들어오리는 걸로 뽑아가지고. 그때 50개 품목이었던가요? 네. 새로 만들기도 하고 관리 품목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돌반지. 금값이 오르니까. 돌반지도 원래. 돌반지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돌반지를 뺐죠. 너무 심하다. 속고 있나 진짜.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을 위한 바스켓 조종. 합리화 방안.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서. 수칭 마사지 연거자. 뭐 이제 합리화를 했다고 이제 지적하는 건데. 여하튼 이제 분리하면 꼭 넣고 빼고 해가지고 이제 물가를 오르는 시기에는 조금 덜 오르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격 지수니까 가격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다른 품목을 막 더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새우깡 천원 뭐 조수바 뭐 천오백 원 더한다. 그러면 2천오백 원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가중치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양을 얼마큼 소비하느냐를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제 물가 지수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이제 기준 연도라는 걸 하나 설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2020년도. 기준 연도 대비 물가 지수가 이제 기준 연도가 이제 100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큼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하는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이 소비자가 쓰는 거면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니면 이제 뭐 기업이 쓰는 거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렇게 바뀌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되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물품 가격이 그냥 오를 수가 있어요. 1년을 보면은 큰 변동 없는데 특정한 시기에 그게 막 오를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신선 제품 이런 것들은. 농수산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만든 다음에 이 지수를 그냥 쓰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계절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냥 큰 크로스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계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성 조정이라고 하는데 조정된 시기어를 발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발표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뭔가 통계적 처리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이걸 계절 조정한 다음에 그걸 평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 조정하는 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계열을 발표를 하고 전년의 동월 혹은 돈 분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3.1% 올랐던 건 전년 동월 대비군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계절 조정한 건 아니고 발표된 원계열에다가 작년도 2월달 2월달과 비교해 봤을 때 3.1%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2월달에 얼마가 올랐었냐면 작년에 4.7%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3.1%? 3.1%니까 지금 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물가가 좀 물가나 이런 지표들이 좀 오르게 되면은 보통 전년들 같은 기간 동안에 좀 낮으면은 저희가 기저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낮았는데 조금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저효과인데 지금 작년 2월달에는 많이 올랐어요. 거의 4.7%니까 5% 가까이 올랐을 때니까 작년은 대체로 한 3%대였는데 2월달 4.7%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 대비 또 3.2%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거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품목이 주로 더 올랐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 과일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과일 얘기 많이 오던데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3.2%를 오른 거가 어떤 품목이 주도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농수산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11% 이상 올랐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농산물이 20% 이상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중에서도 또 과실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컨대 사과는 금사과다. 70% 이상 올랐다. 아니 제가 지난 주말에 마트 갔는데 동네마트 대형마트 말고 요만한 손만한 사과 6개 들어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5천 얼마 이러더라고요. 보통 한 알에 만 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70% 올랐고. 요거보다 더 오른 게 귤. 귤은 지금 제철 아닌가요? 금귤이다. 금귤. 제철인데도? 제철인데도? 네. 제철인데. 한 78%다. 토마토도 한 50% 이상 올랐고 특히 채소도 좀 올랐는데 파가 50% 이상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라면 먹어야 되는데 라면에 파 썰어서 먹어야 되는데. 파송송 계란탑. 네. 파는 못 넣고 그냥 숲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공공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공공물가도 10% 이상 올라가지고 예컨대 시내버스료가 11% 그다음에 택시비도 13% 올랐다는 거고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공공물가는 사실은 정부가 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제 공공부분이 개입을 해가지고 파도를 한 번에 맞지 말고 방파제 두세 개 쌓아가지고 나눠서 좀 맞자.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재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 파도가 지금 몰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1월 4일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꼭지 그러니까 1-1번 정책이 2%대 물가 조기 진입하겠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정책이에요. 첫 번째 정책.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이제 경제정책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건데 그래서 1월 달에는 이게 2%대가 나왔었어요. 2.8% 그래서 우리 잘 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달에만 다시 3%로 지금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신명치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정부는 이제 일단 물가관계 장관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오늘 7일이니까 어저께 3월 6일에 열어가지고 이제 최정목 장관이 물가 상황을 내가 우리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책을 보면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일시적인 수급 상황이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일이다. 그렇게 인식한 대책들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사면 과일 사면 할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작년에 가을에 사과만이 출하될 때도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불안정했다는 현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도 더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예요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 대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 네. 조기 집행 확장 재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학자의 총수요라고 하거든요. 총수요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정부의 대책도 보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매 보조를 한 600억 정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얘기대로 따르면 수급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사과가 뭔가 생산이 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줄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를 좀 자극을 하게 돼요.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과를 조금 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돼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는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먹기도 하고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면 또 공급자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인데 우리 지난 몇 년 전에 한 2020년대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우리도 방송 한참 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자영업자들 가격을 좀 쑥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맙고 수요가 있으니까 쑥 올리거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하고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다. 정부가. 민심을 지금 잠재우는 것만 있는 거고. 더 골때리 편의점 골 때린 일은 뭐냐면 이제 대체 과일을 수입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과일. 그럼 사과 대신 뭐 망고. 하여간 관세를 이해하는데 품목이 이래요. 만다린. 만다린 이제 미국 귤인데 귤 같은 거예요. 귤 대체하고. 그다음에 두리안. 아 그 냄새 것이냐. 동남아가서 먹는 두리안 있죠. 저는 두리안.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뭐 한두 번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사과 대신 두리안 먹어라. 모르겠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참. 뉴스 보니까 그래서 못 먹어서 요즘 냉동과일 찾는다고 이러면 뉴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수입도 가능하니까. 여하튼 정책 참 쉽게 한다. 참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고금리로 다시 그러니까 저기 유지가 되고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작년 작년 동안에 고금리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인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고금리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경제에 고름을 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거친 거예요. 이게 미세 조정이 안 되고 전방위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타겟될지 모르고 누가 유타 맞을지 모르고. 그렇죠. 경제 전반적으로 고통을 감내를 하는 건데 고통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고금리를 감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 이게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인플레이션 국면에 빨리 끝내달라.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내세운 거는 사실은 물가를 잡겠다고 내세웠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국면을 지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미국 상황하고도 또 연동이 또 돼요. 미국도 지금 원래는 지금 5.5%인데 그지금 금리가. 이거를 작년 말에 물가가 많이 잡혀가면서 올해 말에는 4.75 정도 0.25씩 한 3번 내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어요. 그래서 내리는 건 확실하고 내리는 건 확실하고 타이밍이 언제냐. 상반기부터 내릴 거냐. 아니면 한 1년에 중간 정도 돼서 내릴 거냐. 그리고 0.75 내리려고 하면 최소한 회의는 한 3번 해야 되니까. 그거 고려해 보면 그래도 중간 정도 되면 내리지 않겠냐라고 그런 예측들을 시장에서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지금 화랑입니다. 그럼 또 거기도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가 엄청 뜨잖아요. 그렇지. 맞이. 난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만 꼬라박고 있는데. 여하튼 미국이 경기가 화랑이라는 얘기는. 금리는 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심리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리가 죽어야지 금리를 내려갈 수가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맛도 무탁대고 막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 물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해도 사실은 상당히 뒤로 가야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 얘기하면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너무 선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선거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게 경제 정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 하셨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이어가보죠. 민생토론회 있잖아요.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약속을 지금 여기서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지금까지 17번 했나요? 몇 번 했나요? 하여간 여기서 쏟아냈던 약속을 다 실천한다고 쳐요. 얼마 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민생토론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처의 업무보고로 출발한 거예요. 맞아요. 그걸 대체하는 형식이에요. 부처 업무보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국민들도 나와서 보고를 받고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탁상에서 논의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서 질문 받고 거기에 있는 거 반영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였고. 그런데 보통 부처 업무보고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부처가 올해 2024년도 할 거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중점상 보고하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 중심 문제 국가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점 정책은 뭐다라는 거를 부처 공무원들하고 토론하면서 부처 공무원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소통하는 그런 통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쓸 것 같은데 출발했는데 이게 먹힌다고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먹힌다고 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업무보고 받는 걸 넘어서서 가지고 지금 전국 순회하시면서 마치 이제 수많은 정책을 막 쏟아내고 계신데. 그런데 아직 호남은 안 갔죠. 아직 안 가신 것 같아요. 호남에서 민생토론을 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강기장 광주광역시장이 호남에서도 한번 열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호남에서 아마 안 열렸었고요. 아직 뭐 선거에 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냥 밖에서 보기에 총선을 대통령이 지금 직접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과 예산 혹은 재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하게 되면 우리가 실행을 전제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행을 전제로 하게 되고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건 예산과 조직이 수입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입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액션하고 액션 플랜하고 예산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말만 하다가는 큰 코당하는데. 예컨대 우리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작으로 출마하신 나경원. 이제 후보 저고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헝가리 얘기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했다가 용산에서 엄청 혼났잖아요. 아이디어 얘기했다가 혼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체됐잖아요. 교체됐잖아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조직과 예산을 봐요. 말은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하는 거는 조직과 예산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 특별히 저는 이제 제조학자니까 예산을 보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하는 정책들이 예산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처음이라는 게 의대 증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왔다면 이게 예산에 편성이 돼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이 증원과 관련된 것들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만. 예비비가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가 이제 1200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제 복지부 예비비도 들어가고 심지어 보험부 것도 갖다가 쓴다.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준비도 없다는 얘기죠. 예컨대 뭐 간호사 피해 시범사업 하는데 시범사업이면 사실은 예산에 당연히 편성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이 없고 예비에서 갔다가 지금 갔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고 금수세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세수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세제 개편안 낼 때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 1월 2일 날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할 때인데 그때도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1월 2일 날 발표할 때 동시에 대통령실에서 금수세 폐지하겠다. 그거 발표하시는 거거든요. 민정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민정토론회에서 나오는 공약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되고 예컨대 지금 의대정원 2천 명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천 명이란 숫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2천 명 하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고서 조금 이렇게 보니까 근거가 이런 거였어? 이러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의대정원 2천 명. 그래서 여하튼 그런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다. 절차 면에서. 아니 그런데 절차 이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 900조 든다고 지금 발표했죠.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당 걸 봤는데 민주당도 큰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림짐작. 어림짐작해서 한 800조에서 900조 들어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저도 찾아보니까 근거가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입증 책임은 발표원 측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 측에서. 그런데 그거 보면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부풀려 했다 하더라도 몇백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깎아도. 그러면 저는 갖고 있는 궁금증이 1년 예산이 6백 몇십조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보고 보통 그냥 매년 바뀌지만은 이제 그냥 계산할 때 절반 정도가 경직성 경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건비나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법정 지출 의무 지출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한 30% 정도 그 정도는 계속 사업이나 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계속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예산 중에서 60-70%는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손도 못 대죠. 그러면 몇백조를 가지고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내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하려면 도시 1년 예산을 얼마를 더 늘려야 되고 몇 년을 더 늘려야 되냐. 이 얘기가 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큼이냐를 보면은 맥스로 보면 한 예산의 20% 정도를 봐요. 1년 예산의. 1년 예산의 20% 정도를 대통령 공약 사업에. 120조 정도 되겠네. 곧 좀 이제 맥스로 쓰면 맥스로. 맥스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 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조에서 15조 많이 보면 20조 정도를 뺏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5조에서 10조? 5조에서 한 15조 정도. 그럼 어느 세월이 이걸 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다시 나와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그때 하여간 잘 보면은 의외로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때? 의외로. 의외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약 가계부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맞아. 있어요. 기억난다. 그 전에만 해도 막 주목국으로 막 이제 사실은 근거도 없이 막 그냥 뭐 재원 소유다 이런 거 아무렇게 계산했는데 공약 가계부라는 걸 적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돈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쪽에 지출을 적고 그다음에 수입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비교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약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10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대통령 행보하시면은 이게 그냥 정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걸 기재부가 내놓든 아니면 대통령실이 내놓든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종합적으로 좀 발표를 해야 되고.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재원 조달 계획이. 재원 조달 계획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조금 하기는 좀 그러는데 민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민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민자 하면 된다. 철도 지하와도 민자 끌어다오고. 민자 하면 된다. 그런데 민자가 마치 요술박막이처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민간이나 시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민간이나 시장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그냥 되는 거면은. 그냥 놔두면 되지. 그냥 옛날에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는 민간하고 시장에서 안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촌촌님들도 이게 민자라고 하는 게 민간자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민간자금은 공공자금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 공공자금은 어떤 사업이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 사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든가 아니면 정치적 우선순위가 있던 거 해가지고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공공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먼저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민자가 무슨 요소방망에는 아니고 일종의 공공에서 사용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래서 차를 살 수도 있고 차를 렌트할 수도 있고 차를 리스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니까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어차피 돈을 빌리면 또 수익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국가가 돈을 직접 빌려서 하든 아니면 민간이 먼저 쓰고 국가가 그런 돈을 갚아주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새로운 요소방망이처럼. 그러니까 선고용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안 되죠. 너무 간단하잖아. 안 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안 되죠. 사업 지진이 안 될 거나? 사업 지진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가 포함해서.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뭐가 있냐면 정치적 경기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폴리티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비즈니스 사이클은 경기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든 경기가 좋고 어떻게 경기가 나빠지는가. 경기가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태양의 흑점과 상관있다. 아 저거 볼까 이게 공항하고도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흑점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흑점이 이동하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지구의 기후를 바꿔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농산물에 영향을 주고. 농산물에 영향을 주고. 옛날에 농산물이 이제 주요 생산물이니까. 그러니까. 생산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 생긴다. 그래서 공항도 생기고 침체도 생기고 붐도 생기고 그런다. 옛날에 공항 10년 주기설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건 연구하드신 분들이 흑점 말고 다른 동인을 찾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 이제 일렉션. 선거가 오게 되면 정치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통화나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경제학자 중에 노드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노베상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1975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라는 걸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런 건 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거. 선거하고 상관해서. 네. 선거 관련해가지고. 선거는 정기적으로 하니까. 네. 선거가 정기적으로 오게 되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선. 재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재선이 없는데 재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재선을 위해서. 초선 임기 말에 그냥 막 푼다. 말에 이제 막 그때 돈을 막 이제 쓸어 담기, 쓰기 시작한다. 지금 같은 바이든이 막 그런 거 있겠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이거를 확장적으로 통화하고 재선 정책을 쓰게 되고 약속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경기가 원래 있던 것보다는 더 팽창, 뜨겁게 됐다가 끝나고 나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플루엔셔도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약속은 했는데 이행 못하니까 경기가 꺼지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해서 이거 선거 사이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제 노드하우스 모형인데 이게 뭐 실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갑론 울박이 있어요. 갑론 울박이. 그럼 실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보고 분석하고 있는 거는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을 경기순환을 일으킬 정도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가 상당히 많은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 정도 돈이 그만큼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실증 결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용.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해롭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트랙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활약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거의 대부분 이게 그냥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 상당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제가 봤을 때 입법사항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이제 결심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감세나 아니면 뭐 이제 규제 풀고 이런 것들은 입법사항들이 많고 뭐 제가 뭐 정치학자는 알지만은 우리 국회가 대체로 이제 합의제 중심으로 이제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과반은 넘는다 그래도 사실은 법 하나 통과시키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 입법 독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협치 안 하느냐 이러죠. 네. 그런데 하여간 뭐 과반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지금도 좀 기세가 무서운데 과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기세가 등등할 거라는 건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하튼 국회의 구조상 소리는 크게 날 거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여러 정책을 지금 내놨는데 지금 선거가 지금 거의 한 달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선거에 이제 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혹시 관건 선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아슬아슬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 있고 이제 현지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뛰어들기 때문에 뭐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8, 7년 체제를 거쳐오면서 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포함해서 선거 중립을 형식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게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그 헌재의 판결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 정도가 탄핵에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선을 지금 이제 약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고 야당도 지금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강하게 좀 어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당의 의지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왜 하고 있느냐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mb 수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mb 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은 우리 뭐 광업병 소고기 그런 이제 뭐 그 사태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20% 초반대까지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3년으로 가면서 많이 올라가면 지지율이 49%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거의 2배로 뛴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건데 그럼 그때 어떻게 밀어올렸냐. 어떻게 밀어올렸냐. 그때는 이제 그럼 민생의제로 옮겨가면서 완전히 프레임을 글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민생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싸우는 것보다 민생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사실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 말고도 의대 증원 문제나 늘범 학교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 혹은 실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것과 조금 떨어지게 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 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줄 서는 게 좀 불편하다. 우리 필수가가 좀 없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예컨대 아까 늘범 학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애를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 좀 반가워가지고 좀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존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의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실현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른바 효자 손 효과라고 가려운 데 긁어주는 효과. 민생 의제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점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거 외에 지금 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큰 의제들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거의 됐죠.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게 없어요. 정책을 볼 게 없어. 알겠습니다. 특히 볼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한번 분석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민생토론에서 쏟아낸 이게 총선 뒤에 그대로 지속되게 추진할 건지부터 일단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하면 당장 이게 충돌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되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제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지출을 좀 줄인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영어로 fiscal consolidation이라고 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지금 만들고 예컨대 그리스다 옛날에 남유럽. 그리스가 지금 재정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세금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지출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 지출 줄이고. 증세 오고. 뭐 증세는 아니어도 어떤 건 거둬야죠. 그래서 이제 수입을 우리가 표현을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오히려 세금 깎아준다고 그러고 지출 요인은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은 내리더라도 과세 기반 늘릴 수가 있거든요. 과세 기반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과세 기반을 줄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지출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거짓말이든. 지출을 한다는 게 거짓말이든 아니면 지출을 하게 되면은 재정건전성은 물 건너갔든. 둘 다 문제네요. 그러니까 뭐 현실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기는 편에 줄 서야 되는데 줄 잘못 써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연결이 된 게 아까 첫 번째 물가에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천하면 이것도 지출이 엄청 늘어나면 물가는 또 오르는 걸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정 정책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작년 말하고 상반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반도체 경기가 지금 좋은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를 조금 수치도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재고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게 하반기까지 쭉 가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다 갖다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좋은 순풍당 것이 하반기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정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는 많이 관여할 게 없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 더 총알을 쟁여놨다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올리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재정 정책이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명재 때의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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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